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9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5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도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코드번호는 034020입니다. 도산중공업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조정을 좀 이용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타워를 매각을 결정을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도 연기도 됐습니다. 예비입찰이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타워의 매각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두산중공업 두산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어. 인프라코어도 22일에 예비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일로 연기가 됐죠. 연기된 이유는 인수,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가 시간을,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 중국 법인에서 자회사죠. 여기에서 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6천억억에서 이자까지 포함한 일조 부분을 두산이 떠안기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를 떠안기로 했으면서 원매자가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라. 여기에서 이제 니네가 법인 이거 소송을 좀 떠안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인지 조금 고민을 해볼 시간은 줘라. 라는 부분에서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는 원매자가 일단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뚜렷하게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은 아닙니다. 매수를 할지 말지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산인프라코어가 1조, 1조가량의 사업 부분을 판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이런 연기가 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좀 밀렸죠. 22일까지 22일에 원매자가 나타날 수, 예비 입찰이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주가가 좀 지지기관을 좀 보여줬는데 이걸 좀 이탈하는 28일로 연장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시 주가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단기 물량에 좀 빠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아무래도 좀 빠지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22평선을 반등을 해가지고 22일 우리 22일까지 좀 기다려 보자 하면서 22평선을 자리를 좀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서 돌판에 하는 움직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28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기 지지구관 현재 이 지지구관에서의 추가적인 이탈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 이탈해버리면 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겠죠. 제가 이때 이 당시에는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12,000원 부분까지는 좀 염두를 해두자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주가가 이미 반등이 좀 나오고 적용이 된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22일에서 28일로 연장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새롭게 주가를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22일 상편이 좀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12,000원 부근까지는 좀 염두를 해두되 12,000원, 12,000원 하단 부근 11,000원 상단과 12,000원 부근에서의 반등을 좀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2일, 28일까지 지금 오늘 23일이니까 지금 23일, 28일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은 24일, 25일, 28일, 29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한 5일 정도 되네요. 여기 오늘 포함해서 5일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의 주가도 주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다는 부분 28일까지는 28일까지니까 여기서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죠. 염두는 해두자는 겁니다. 주가가 확실하게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가에서 돌파 흐름을 좀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형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시장도 물론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는 조금 염두는 해두자. 주가가 하락, 항상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요. 항상 슈팅이 한 번씩 나오고 고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조정을 보이면 강세는 추후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조정도 나올 수도 있다. 조정을 보이면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주가를 따라가자 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는 꾸준히 돌파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벌써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22일에서 28일까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가를 우리가 수익을 좀 달라고 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에 새로운 주가 흐름으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이 일단은 기업성 기업성, 기업의 재무의 정상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코어와 인프라코어와 유상등자 유상등자 인프라코어에 매각 유상등자 그리고 이제 두산타워까지 두산타워까지 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기업 정상화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하단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로 대응을 염두를 해두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22평선을 반등받고 올라갈 거라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딱히 죄송합니다 밖에 연기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장이 된 것은 제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유상증자 가격이 1만 700원입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1만 700원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유상증자 가격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유상증자 가격이 유상증자의 가격이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1조 3천억을 맞추려고 한다면 주가가 좀 떨어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기업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런 부분에서는 살펴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르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수천종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장전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 톱텍 현재가 2만 4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2만 1천원 손절가는 1만 9천 2백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 존자를 현재가 6천 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천 2백 30원 손절가를 5천 8백 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천 7백 70원 잡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2천 8백 50원과 손절가를 2천 6백 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 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수급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자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크 전자다 목표가 매수가 혼조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 또 여기서 화신 추천드려 하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크 전자도 1차 목표가 달성 했다라는 부분도 자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과 대비 상품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 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 종목 중도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고 톱텍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 리딩을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구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도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